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삼정채 평범한 짬뽕같은데? 관자 이런것도 있네 재료가 조금 좋네 맛있네 면이 다르네 면이 다르네 깔끔하네 일단 맛있다 35,000원 낼만해 이게 비싼게 아니었어 반찬도 주고 서비스도 좋고 안 하여튼 삼선채소도 다르고 달라 맛이 달라 사람이 비싼걸 먹어봐야 된다니까 밑반찬도 좋고 밑반찬도 좋고 해산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밑에 밑바닥까지 들어있어 해산물이 밑반찬도 좋고 다음에는 메뉴가 많은데 다음에는 다른 메뉴로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 삼성채소 파이팅 감사합니다.